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등학생. 네, 고등학교 18살. 고등학교 18살. 병신 같은 새끼. 하루 경매 시작할게요. 신장부터 시작할게요. 상의도 안 하고 예약을 잡았어? 잡으라는 줄 알고. 1억부터 갈게요. 1억. 1억 3,250. 1억 3,250 나왔습니다. 더 없으실까요? 하나. 둘, 셋, 넷.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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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는 장기파를 쳐먹다가 이 꼬라지 난 거고. 네끄럽지가 않다고, 시발 지금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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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끄럽지 마주시아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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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가 좀 많이 찾았는데 파이팅해서 가볼까요?